오늘 공교롭게도 이런 쪽의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데 믿었던 성직자에게 이런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손변호사님. 네. 저도 종교가 천주교인데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려야 돼서 참 난감하고 굉장히 괴롭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20대, 이번에도 20대 여성입니다. 20대 여성이 지방에서 서울로 와서 혼자 생활비를 벌면서 일과 취업 준비 그리고 공부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살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50대 신부를 굉장히 의지하고 고민도 토로하고 믿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작년 5월에 50대 천주교 신부가 20대 여성과 함께 식사를 한 후에 귀가하는 여성에게 커피 한 잔 달라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여성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커피를 마시다가 이 해당 여성에 대해서 강제 추행을 하고요. 그리고 그 후에도 연락을 취하면서 연락을 취했는데요. 여성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사과를 요구하면서 그 후에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한 차례 식당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식당 계산대 앞에서 이 50대 신부가 20대 여성을 또 한 차례 추가로 성추행을 하려고 시도합니다. 식당 계산대 앞에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20대 여성이 도망치듯이 집으로 갔고요. 그런데 이게 참 믿기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50대 신부가 여성의 집까지 찾아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나오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데요.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굉장히 믿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니 미안하다고 하기는 커녕 최명경 양이 오히려 집까지 쫓아와서 나와봐. 나와봐. 지금 이럴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뭔가 이 신부는 그 여성이 자신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다고 상당 기간 뭔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로 미루어보고요. 그런 점에서 여성이 애초에 연락을 하지 않았던 기간 동안에 이 여성이 굉장히 공포에 떨고 있었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이 여성이 뭔가 자신을 좋아하는데 마음을 표현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 거고. 정말 착각도 제일, 진짜 말씀하십시오. 이 여성이 연락을 하는 순간도 뭔가 큰일 났구나. 나 이제 고발하면 큰일 났구나 간 게 아니라 엄청 기대를 하면서 간 거예요. 이제 연락이 왔구나. 그런데 본인은 배신감을 느낀 거죠, 자신의 착각에 따르면. 그런데 손 변호사님, 이 여성 입장에서는 혹시 그럴 수 있잖아요. 신부가 재직된 성당의 피해를 알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혹시? 성당 위의 단계로도 교구가 있는데요, 각 지역마다. 그 교구에도 알렸습니다. 작년 말에 알렸는데 어떤 종교든 어느 종단이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더욱 중요한 건 그 교단에서, 그 종단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처리하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해당 교구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세속의, 세상의 보복은 건강한 방법이 아니다. 뭐라고요? 그런데 이 여성이 또 한 차례 약간 좀 깔끔하지 못하게 일처리가 되면서 곤란을 겪은 게 있는데요. 어떤 성폭력 피해 지원 단체를 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의 예산이 더 이상 없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못하고 석 달이나 기다리면서 수면장애, 우울증 등을 앓는 추가적인 피해를 입었는데.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은요. 이게 꼭 어떤 특정 단체를 가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니고 성폭력 피해자 국선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를 수사기관, 경찰 통해서 도움받아서 진행했으면 되는데 꼭 이 단체의 어떤 변호사 선임을 기다리기 위해 석 달을 기다렸다면 제가 볼 때는 해당 단체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지 않은 법률 정보를 전달해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해당 교구가, 해당 그 신부가 속해 있는 그 성당의 그 윗단계인 해당 교구가 세상의 보복은 건강한 방법이 아닙니다라면서 경찰 신고를 만료하니까 이 여성 입장에서는요. 기댈 데가 어딨어요. 그래서 성폭력 피해 지원 단체를 찾은 거 아니에요, 최명규 원장님.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진짜 고통이 너무 배가가 되는 게 첫 번째는 성추행 자체도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성추행을 갖다 본인이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 당했기 때문에 엄청난 배신감이 있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길에서까지 나와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이랬다는 건 엄청난 거기서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진짜 이렇게 어렵게 지내시는데 꿋꿋하게 살고 싶은 사람한테는 신앙이라는 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영성지수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앞으로 당분간은 신앙도 없기 때문에 진짜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갖다 나 개인이 혈혈단신으로 대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겹친 데, 겹친 데, 겹친 데, 겹친 대로 엄청난 고통을 지금 또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나마 그, 그나마도 아니에요. 석 달이 걸려서 그 해당 단체가, 성폭력 피해 지원 단체가 예산을 확보할 때까지 석 달을 기다렸는데 그동안 그 여성은 고통과 직면했겠죠. 자신을 농락했던 신부, 그를 감싸줬던 성직자들, 그 교구의 성직자들, 그리고 그를 믿었던 자기 자신에게도 우울화가 치밀었을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을 정말 철석같이 믿었을까. 그래서 수면장애, 우울증까지 알았대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이 여성단체 아마 도움을 경찰 조사가 시작됐나 봐요. 그때는 혹시 어떻게, 경찰 조사는 혹시 어려웠습니까? 경찰 조사도. 이거는 요즘에 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하거나, 성추행당한 거 경찰에 가서 신고하면 무슨 성폭행 관련 피해 단체 찾아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바로 경찰로 가서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에서 필요하다면 해바라기 센터라든지 이런 데로 바로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선 변호인까지 소개를 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밟으실 필요가 없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아마 좀 망설였던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그런데 저는 더 황강한 게 조국 관계자의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세상의 보복은 건강한 방법이 아니다. 아니, 이 여성이 찾아가서 신고를 처벌해달라는 게 보복입니까? 피해 사실을 알리는 일이지? 그러니까요. 무슨 보복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경찰 신고를 만류했다. 그러면 이 말이 사실이라면 그 교구 관계자 되시는 분도요, 방관자를 넘어서서 거의 공범위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해결 망측한 논리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신 거고요. 세상의 보복은 건강 방법이 아니라 이게 무슨 보복이에요, 이게. 이게 왜 보복입니까?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건데. 그리고 경찰에 어찌 됐건 3개월 후에 신고가 되니까 일사천리로 조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조사를 해서 이 사람을 유죄 의견,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도 이 여성이 더 원했던 거는요, 처벌도 처벌이지만 이 사람은 신부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신부로서 나가라, 신부복을 벗어라, 이걸 요구했던 것 같은데 이 신부가 더 뻔뻔해요. 한 번 실수로 신부죽을 내놓을 수 없다. 참 이 사람이 진정 신부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합의금 천만 원을 제시했다는 거고요. 이 여성분 입장에서는 많이 고민하다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자기처럼 변호사가 바로 지원되지 않아가지고 돈이 없어서 이렇게 시간을 끌을 수 있으니까 차라리 천만 원을 거기다 기부해서 다른 사람이 혜택을 보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합의를 해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신부가 지금 어디 지방수도원으로 전출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잘못된 겁니다.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신부를 어떻게 신부직을 유지하면서 다른 데로 전출을 시킬 수 있습니까? 송 변호사님, 해당 교구 제정신입니까? 제가 볼 때는 종교와 이런 속세의, 세속의 그런 것들의 경계가 참 애매한 부분도 있긴 한데 하지만 성직자라 하더라도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처벌을 피할 수 없고 또한 교구 차원에서도 오히려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여주기 위해서는 엄한 처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지방 수도원으로 전출됐다는데 수도원에서 뭘 하고 있을까요? 뭔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답답하고 우라가침입니다. 정말